트는 거 있어 콩콩이 방방이다 야 너 생각보다 높아 그때 형 노른자 아니야 노른자? 진짜 콩콩이네 콩콩이야 콩콩이 어 저거 뭐야? 가운데? 어 노른자야 진짜 와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봐요 아니야? 이게 물이 떨어졌나 보다 그런 날은 정말 보여 아유 내 몸에서 뽀송뽀송 노래 불렀는데 뽀송뽀송이네 뽀송뽀송 오늘은 뽀송하게 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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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대결 금괴 획득과 식사권이 동시에 걸린 이번 미션은 나를 구해줘입니다 오빠 밥을 먹어야죠 자 두 팀씩 대결하게 되겠고요 네 각 팀의 한 명은 대형 물풍선이 설치된 트램펄린 밑에 엎드려 대기하고 남은 한 명은 제한 시간 내에 퀴즈를 풀면 됩니다 팀원이 정답을 맞춰야만 트램펄린 밖으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상대 팀이 정답을 맞춰도 물풍선이 터지지 않았으면 남은 한 팀도 계속 도전 가능합니다 와아 망했다 야 우리 망했다 우리 어떡해 뭐라 그랬냐 조효야 오케이 오케이 조효야 뭐라 그랬냐고 지금 못 들었어요 언제부터 못 들었지 여기는 내가 볼 때 폭망이야 야 알지 파괴즈왕 내가 보니까 미션을 잘 모르고 시작하네 그냥 막하네 막하네 알고 난다 모르고 할 수도 있지 정신차려 자 그래서 1등 2등 팀에게는 식사권과 함께 1등 팀은 남의 땅 2개 2등 팀은 남의 땅 1개 공권이 지급되고 2등까지는 해야겠다 2등까지는 해야지 3등의 꼴찌 팀에게는 김과 반만 제공되겠습니다 어서 한 마리 아 진짜 무서워 자 밑으로 들어가실 분 엎드려 주십시오 들어가셔서 맞춰라 야 광수를 믿고 가는 거야 소민이? 야 광수를 믿고 가네 파이팅 이감수 할 수 있다 보여주자 이감수 자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 좋다 파이팅 잘했어 할 수 있어요 오빠 할 수 있어요 오빠 우리도 보여주자 진짜 우리 꼴찌 아니야 누구 먼저 할 건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나 숨바위라 진짜 약한데 자 갑니다 문제 노래 제목에 이별이 들어가는 노래 5가지 이별이 들어가는 노래 5가지 5초 안에 시작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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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해 이별하지마 이게 뭐야 이별하지마 아 저 뭐야 이게 뭐야 이별공식 이별은 가슴없다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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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공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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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뭐야 우리마다야 이게 뭐야 이 정도야? 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한 바가지를 우와 이거 야 대역체인이다 대역체인 야 너 애봉이 같아 애봉이 야 너 애봉이 같아 애봉이 야 쟤 나 닮았지? 지금 나 닮았어 와 이게 물이 와 장난 아니네 그리고 물이 한참 쏟아져 그러니까 한참 한 방에 쫙 끝이 아니네 와 이게 자 이제 물 조금만 넣을게요 자 이제 물 조금만 넣을게요 물 조금만 넣을게요 야 이거 어렵다 자 다음 갑니다 네 하자 진짜 진짜 하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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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5초 안에 4글자 위인 이름 5명 시작 4글자 위인 이름 5명 시작 5 4 제갈공명 유.. 유관순 언니 세종대왕 박혁거세 제갈공명 와 어렵다 와 어렵다 세종대왕 박혁거세 세종대왕 박혁거세 제갈공명 헬렌켈러 박혁거세 제갈공명 독고형제 제갈공명 독고형제 뭐야 잠깐만 독고형제 독고형제 제갈공명 남고 남고 뒤에서 하지마 헬렌켈러 제갈공명 박혁거세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정국이 형 세종대왕 박혁거세 세종대왕 박혁거세 헬렌켈러 제갈공명 제갈공명 철민이 형 철민이 형 헬렌켈러 제갈공명 선우제덕형 세종대왕 헬렌켈러 제갈공명 세종대왕 박혁거세 파스텔 아 잠깐 박혁거세는 신화인물이야 박혁거세는 신화인물이야 아 그건 위인이죠 뭐가 위인이야 박혁거세가 위인이야 오케이 오빠 오케이 오빠 소민아 빨리 오빠 대박 소민아 빨리 해 다세명 얘기해 다세명 얘기해 다세명 얘기해 그 세종대왕 제갈공명 박혁거세 독고 형제 독고 형제 아이씨 통과하면 돼 헬렌켈러 제갈공명 파스텔 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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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감 좋다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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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좋다 오케이 표정 살아있네 표정 좋아 미안해 아니 제석이 형님 다 했는데 그건 아 다음 팀는 경기하겠습니다 종국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고 들어가는 데 나 걱정하고 들어가는 데 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 먼저 갑니다. 하이 형 키즈와 화이팅! 자 가위바위보 하십시오.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먼저 갑니다. 자 5초 안에 숫자가 들어가는 영화 제목 5개 시작! 나인 세븐! 666! 형 1번 가위 기적. 1번 가위 기적. 나인 세븐 666! 1번 가위 기적. 그 다음에 21! 블랙잭 21! 왜? 1번 가위 기적이 어디 있어? 우와! 나인! 아 잠깐만 미안! 7번 가위 기적이지! 1번 가위 기적이 아니야! 1번 가위 기적이. 1번 가위 기적이 맞아. 나인 세븐! 세븐! 10번 가! 10번 가! 10번 가! 쇼핑하자! 아니 10번 가! 나인! 10! 10! X315! 10! 18! 아 трadt? ㅋㅋ 11! 9! 6! 6! 6! 6! 6! 엑소 9! 625! 625의 비밀는? 625의 비밀? 625의 비밀? 미안하다 잠깐만. 나인 6센스 666! 나인 6센스 666! 11! 아 자꾸 11X가? 우와! 우와! 살았다. 퀴즈왕! 퀴즈 유부! 미안하다 정국아. 저거는 이 형이 맞힐 생각이 없네. 우와! 뼈가 있다. 나는 기대도 안 했어. 아니야. 아니 기대도 안 했어. 아니야. 야 정국아 너 화가 많이 났다. 기대도 안 했어. 정국아 화가 많이 났어. 아휴 나도 편한 마음으로 하면 되겠네. 야 정국아 너밖에 없다. 야 누나 이겨야 결승 간다. 편한 마음으로 하자. 석진이 형 들어가세요. 오케이 바로 해봐. 자 두 분 가위바위바 하시고요. 가위바위보! 자 먼저 갑니다. 자 5초 안에 지역 이름이 들어간 영화 제목 5개 시작! 지역 이름이 들어간 영화 제목 5개 시작! 지역 이름이 들어간 영화 제목 5개 시작! 지역이야? 너 좋다. 지역? 지역? 강원도의 힘! 광주! 미량! 미량! 곡성! 라스베가스의 추억! 떠나면!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미량 곡성! 야 뭐해! 야 뭐해! 미량 곡성!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얘 일부러 맞힐 생각이 없네. 야 야! 실미도 강원도의 힘! 곡성! 미량! 라스베가스를 떠나면! 오케이! 야! 야 저 형 맞힐 생각이 없다! 야 저 형 맞힐 생각이 없다! 야! 야! 야 뭐해! 야! 미량 곡성! 라스베 활동하며! 강원도의 힘! 어? 이렇게 잘하는데 아까 왜 그래? 이렇게 잘하는데 아까 왜 그래? 야 빨리! 10! 하잖아! 강원도의 힘! 강원도의 힘! 미량 곡성! 라스베 활동하며! 그래! 곡성! 하나가 생각나네! 아이고! 하나만 안 돼! 아악! 하나만 안 돼! 아악! 야! 얼굴 안 떨어졌어! 아악! 야! 얼굴 안 떨어졌어! 아니 얼굴을 왜! 형 빨리 여기 얼굴 갖다 대요! 아니 형 왜 야! 얼굴을 왜 안 했어! 아니 내가 일로 떨어진 걸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일로 떨어진 걸 어떻게 해! 아니 얼굴 해야지! 아니 일로 떨어졌잖아! 맞춰서 해야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일로 떨어진 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재미없게 이게 뭐야! 뭐가 재미없으면 내 상관이야! 뭐가 재미없으면 내 상관이야! 뭐가 재미없으면 내 상관이야! 야 몸이 다 젖었는데 뭔 얘기하는 거야! 왜 이런 게 아니라 머리가 젖어야지! 아 머리 여기 내 따져야! 내가 저기 같이 누웠는데 저기 엉덩이 떨어지면 나한테 해! 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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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어! 삐졌어! 왜 젖어야 웃기지! 야 풍선을 맞춰야지! 아니 얼굴이 젖어야지! 이게 뭐! 여기 젖으면 뭐해 그게! 풍선이 잘못 가 있었다고! 풍선이 잘못 가 있었다고! 삐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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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이 저 뒤에 있었는데! 자 3, 4등 확정! 오케이! 1, 2등 결승전하겠습니다! 나오자! 오빠 할 수 있어요! 자 1, 2등 결정전! 자 1, 2등 결정전! 와 근데 이거 지목군이 2개야! 이거 진짜 1등 중요하다! 오빠 파이팅! 자 제발! 지시광 파이팅! 자 갑니다! 가요! 자 가위바위보! 아 내가 이겨버렸어! 안돼! 맞추지 마 그냥! 자 먼저 갑니다! 5초 안에 4글자로 된 한국영화 제목 5개 시작! 한국영화 제목! 4글자로 된 한국영화 제목 5개 시작! 한국영화 제목! 사생결단! 형! 사생결단! 사생결단! 사생결단 부당거래! 사생결단! 공공해적! 원투! 원투! 부당거래! 검사해적! 공공해적! 원투! 아 제발! 어 하지마! 에마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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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사생결단 에마보인! 젖소보인! 잠깐만! 젖소보인! 에마보인! 엔두보인! 젖소보인! 에마보인! 엔두보인! 야야! 왜! 야야! 야! 왜! 죽어! 사생결단! 사생결단! 사상! 빨간 망또! 빨간 여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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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우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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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폭포네 폭포네! 이거 너무 어렵네! 야! 홍콩영화 하면 진짜 많은데! 형! 사생결단 부당거래! 왜 맘밤이야! 맘밤이야! 맘밤이야 우리나라 거 같은데! 맘밤 우리나라 거 아니야? 야! 맘밤이 우리나라 거 아니야? 하영 들어가세요! 오케이! 와! 뽀송뽀송해! 동훈이 오빠! 한 번 더 와줘라! 오빠! 그럼 뭐가 나왔네? 왜냐면 형이 지목해서 이걸 끄는 걸까? 그렇지 그렇지! 그럼 우리 안 한다고 약속해서! 진짜 언니! 그럼 도와줄게! 언니 진짜 언니 믿어요? 진짜로! 셋처럼 뽀송하게 가지라! 하하 형! 퀴즈하게 돼볼게!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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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졌다 형 졌어요! 파이팅 파이팅! 도와줄게요! 와 이거 모르겠다! 이 둘의 대결도 모르겠다! 이 둘의 대결도 모르겠다! 이 둘의 대결도 모르겠다! 용제모프다! 용과 호랑이의 대결! 나한테 돈을 걸려고 하면 어디다 걸어야지? 내가 봤을 때 가장 신비한 건 다음 게임을 준비해야 돼! 지호야!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5초 안에 색깔이 들어가는 영화 제목 5개 시작! 레드 블루! 레드 블루 무조건 있고 파란문! 레드! 블루! 파란... 빨간 망토 앤! 빨간 망토 앤! 빨간 망토 앤! 빨간 망토 앤! 레드 블루 빨간 망토 앤! 레드 블루 빨간 망토 앤! 블루 발레 타임! 블루 발레 타임! 아이씨! 블랙 레드 블루 옐로우! 아이씨! 블루 발렌타임!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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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발렌타임! 빨간 머리 앤! 블루 레드 블랙!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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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머리 앤 빨간 머리 앤 블루 블랙 어 레드 하나 보여? 하나 보였지? 아 미안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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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익숙한 모습이다 동훈이 형은 물만 맞으면 저 얼굴이 되더라 아니 진짜 갖다 붙여도 똑같아 다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해서 1등팀은 유석송지호 씨 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고마워 자 이제 여러분 땅 뽑기 시작하겠습니다